안녕하세요. 바디밸런스 최은영입니다. 오늘 함께 하실 동작은 탄력있고 매끄러운 허벅지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세입니다. 다리 뒤쪽의 근육을 자극시켜 함께 매끄러운 다리 라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르게 선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모은 뒤 양팔을 머리 위로 길게 뻗어 올립니다. 내쉬는 숨에 상체를 천천히 숙여 이마를 무릎 가까이 붙여줍니다. 이때 무릎이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팔로 다리를 감싸며 내쉬는 호흡마다 다리를 꼭 안아주세요. 10초간 자세를 유지한 뒤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. 아시아 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